자, 요거가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거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송을 타라고 하느냐? 노출수가 480만 2천 회가 노출됩니다. 엄청난 노출입니다, 이게. 그러면 노출했을 때 클릭률이요. 2.9%죠. 높나요? 3.5%가 높은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한국에서는. 얘 방송에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2.9%라고 실망할 게 아니라 이 2.9%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회수가 23만 1천 회가 되는 거죠. 23만 1천 회 가운데 구독자로 연결되고 그 평균 시청 시간이 한 번 클릭해 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최소 25분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저를 보고 이야, 이거 더 노출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노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학문에서 보면 조사통계분석론이라든가 자료해석론이라든가 상황판단이론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험치고 들어간 고급 공무원들은 왜 이런 걸 못할까요? 그렇지 않겠지? 몰라! 답답해요. 그걸 시험치는 이유는 학원에서 배워서 1차 시험을 잘 통과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실제 국가위임 사무에 들어갔을 때 배운 걸 잘 활용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그만하고 뒤에 건 안 해. 왜? 이제 임용 딱 됐으면 가만히 있어도 65세까지 가거든.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공부해요? 보수교육 해봐야 시간만 잘 때우면 되는 거지. 제가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라니까요. 광명시청에.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회 가까이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별의별 경우를 다 안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뭐냐? 정확하게 그렇죠? 4월 달부터 올라가죠. 이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3월 5일부터 요 3월쯤이 나오잖아요. 3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감성스토리 교육원이 올라가기에 내가 거기에 수익계산 신청하라 했더니 바로 그분이 물어봤던 유튜브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시적인 현사입니다. 그런 강의가 설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는 1000명 넘어봐야 수익 신청해봐야 바빠 죽겠는데 뭐 조그만한 수익 나올 테니 그 수익 받을 바에야 어떻게 돼? 한 군데 더 뛰는 게 낫지요. 라고 하는 정말 백의성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기가 막힐 조언을 해요. 김윤정 원장한테 그러니까 김윤정 원장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쫄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이거 백의성 강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일시적인 현상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그거가 딱 되고 나자 뭐냐? 윤번기 서초대 운영위원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억만장자 브랜드텔링학과에 나오는 록펠러부터 해갖고 전부 형님 다 가져가세요. 어차피 내가 12월 15일 날 형님 살도 빼셨으니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내가 권유했으니 형님 일단 가져가서 이걸로 한번 나아가 생각할 때는 김강이가 통해 형님 강이 괜찮아요. 통해요. 그러면은 뭐냐? 감성스토리 교육은 이게 내가 봤을 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죄송합니다만은요. 바둑 구단도 딥마인드가 만든 한테 졌어요. 알파고한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다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 빅데이터를 아시겠어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보라고 천명이 되든 말든 그건 팔자소과이다.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겁을 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두더지가 그러면 살을 쪘다가 다시 빼세요. 이런 소리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가더라면 록펠러 이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강의가 올라갑니다. 4월 17일 날입니다. 4월 17일 날입니다. 정말 제 사이트의 1등 공신이요. 윤봉기 운영위원장과 김윤정 원장입니다. 3,715명이죠.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록펠러가 등장을 해요. 록펠러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기 있죠. 석유왕 록펠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올라간 첫 번째 제 긴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좋아요 지금까지 823개 싫어요가 87개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이 숫자가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조회수 61228회 동영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거는 전체 거는 요거는 딱 록펠러 만입니다. 조회수 6만 2000 시청시간 요것도 추정 수익은 좀 저기 블라인드 처리해 주세요. 달러로 표시돼요. 달러로 표시돼요. 206.5만 구독자가 이것 이 동영상 때문에 몇 명 늘었다고요? 984명 자 그다음에 시청 지속시간 밑에 보시겠습니다. 33분 40초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유튜브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이 시청 지속시간은 이거는요 무한도전을 유튜브에 올려도 이렇게 안 나온대요. 내보고 이거 이거 보다가요 그분이 자세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 틀어보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자세가 저희랑 같이 일해보실 생각 없냐 이러고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1시간 46분 짜리잖아요. 실시간 활동 보실래요? 7088에 지금 누군가 보고 있는 거예요. 7088명이 좋아요와 싫어요 수 추천동 탐색기능 보시겠습니다. 추천동 영상으로 들어오죠. 85.4%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노출 클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출 클릭률을 설명해 주지 않고 이해 못하는 거는 그건 유튜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 전략도 없이 상대방의 돌진에 들어가는 그냥 거의 중국 역사에 나오는 의화단 운동 권법만 열심히 익히면 총알도 피해간다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 같은 있거든요. 거의 그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분석 없이 첫 동영상을 만든다? 그건 이제 저 이후로는 없기 바랍니다. 저는 첫 동영상 만들 때요. 와 진짜 이 방송 꼭 찍어야 되겠나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부부 싸움도 한 3시간 하고요. 그래서 첫 동영상 딱 찍으니까 번기가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내가 그래도 방송 앵커인데 이걸 영상이라고 찍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그래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실 부부싸움을 한 3시간 좀 하다가 했다. 그러면 다음 날 찍으시지. 아니 그런데 1월 1일에 가입해놓고 계속 차일피를 미루다가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한 거 아닌가요? 첫 동영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형님이 개판치 못 잡니까?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개판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록펠러가 이렇게 될 줄이야. 윤범기도 몰랐죠. 마 좀 인기 끌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런데 어떻게 돼? 이 록펠러의 주 시청자가 어디냐면요. 재미교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재미교포라고. 자 보시다. 시청자층 구축.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984명. 아시겠습니까? 자 상위 시청국가 미국이죠. 그렇죠? 45세부터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봤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4월 11일부터는 그대로 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22일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요. 노출률이 올라가니까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서도 이 정도 올라간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인 줄 알았어요. 내 머릿속에는 계속 그 말만 돌아. 일시적 현상. 일시적 현상. 일시적 현상. 일시적 현상. 일시적 현상. 옛날에 제가 아까 태국 방콕에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있었다. 안 했습니까? 제가 MBC 라디오 통신원을 했거든요. MBC 라디오에서 저를 통신원을 시켜가지고 그때 주로 뭐 취재하러 댕겼냐면 한유 콘서트 취재하러 댕겼어요. 가면 자습 안 하고 도망친 학생들 많이 봐요. 그래서 다 잡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여기 어쩐 일로 오시나요? 나 통신원으로 왔지. 니들 학교 안 가고 왜 여기 왔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한유의 분위기를 제가 4년 동안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태국하고 방콕이었지만 느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귀국할 때쯤에 프랑스 파리에서 SM타운이 노래하고 공연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대학원에 갔더니 대학원에서 프랑스 유학 갔다 왔네 미국 유학 갔다 왔네 뭐 이런 세미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현상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이거는 봉이 김선날처럼 미리 입장권을 주고 사람들을 산 거다라는 둥 그런 현상은 절대 프랑스 파리에서 있을 수 없다. 왜? 파리 대학에서 지가 유학했다 이거야.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는데 그런 게 있느냐. 막 성토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겪으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 겪은 얘기를 하니까 내를보고 말이지 방콕에서 국제학교 선생한 주제에 말이야. 방콕이라고 하는 게 거기 뭐 놀러가는 데지 무슨 막 이런 소리를 막 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정말 저항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저항을 해요. 심지어는 제가 뭐 록펠러 이런 게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의 다음 강의가 뭐냐면 래리 페이지하고 마윈 뭐 그 다음에 공상희와 오병감 그 다음에 로스찰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니 정정해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정정해달라. 동영상은 어떻게 정정해요. 내가 봤어요. 뭔 소린가. 동주의 역사 콘서트 예고편에 내가 여기에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코지에서 떠오르는 역사 강사라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 코지에서 제가 받을 때 내가 자막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받았으니 이 장소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어떤 악플러가 있는지 아세요? 그 영상을 딱 보고요. 네이버에서 코지를 검색을 해. 교대역 사무좀에서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여기다 전화를 하는 거야. 마 연락을 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가 불사하겠다.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으니 정정해다. 뭐 반드시 내한테 연락해라. 여기 여자 알바생들 그때 전화받아. 벌벌 떨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하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심각한 오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공상희의 소나랫동사가 손문이거든요. 중국에 그 손문이 제가 방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54세에 22세의 23세의 송경령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49세라는 거야. 정정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죄송한데 그것 갖고 혹시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따 대고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옛날 사람들의 출생신고라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전염병 걸려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타이완에서 대만에서 가리키는 교제에 보면 54세로 나와요. 54세에 동경해서 결혼했다. 49세는 뭐냐면 이 양자 교수님이라는 분이 송경령 평전이라는 걸 쓰시면서 1993년도에 49세에 동경해서 결혼했다. 송경령하고 이렇게 쓰셔서 그게 지금 네이버하고 구글에 다 떠 있어요. 위키대백과 이런 데에다가 아시겠습니까? 내 아는 사실과 다르면 내가 정정해야 됩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제가 왜 전화로 해명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코지 사람들을 협박합니까? 평균 시청 지속시간 33분 40초 그리고 또 이래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공개가니까 자기가 또 할 말이 좀 없죠? 그렇죠? 공개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백의성 강사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러는데 보지 마세요 그럼 내가 그랬다고 이때까지 그런 사람 한 사람 우리 최윤정 매니저 고생했어요 괜히 내한테 잘해줬다가 자 미국 보시죠 평균 시청시간 얼마? 37분 13초 여기 상위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이렇게 상위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메일이 바로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거기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매일 틀어놓고 있는데 내 강의 너무 좋대 여러분 그린란드에 친구 있으신 분 있어요? 제가 좋대요 나와가지고 감성스토리 교육원 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에서 얘기하는 거 버전 그대로 제가 얘기해볼까요? 저도 부산 사람이고 그분은 김해 진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해볼게요 일할 때는 욕맛 짜다라 했었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스토리 교육원 해가지고 할 때는 욕맛 짜다라 했었지만 아무도 안 보지더만은 무관심하더니 다 포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좋대 환장하겠는 거야 업로드한 매주 업로드해야 된다 1년이 지나면 안 된다 댓글 다 댓글 다 차단했거든요 제가 왜냐? 김진정 원장님 사이트니까 악플이 발생할 기회에 내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뭐야? 그거에 해당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참 시청자 관심도 평균 시청 지속시간 33분 34초 이제 어떻게 됩니다? 거의 지수 함수라고 할 정도의 그래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면 로그 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 박규리 학과장님 남편분이 오셨으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청자층 9쪽에 시청자당 평균 조회수 1.4 보통 0.3 이렇거든 1.4라는 게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은 가까운 시일에 한 번 더 들어와서 듣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참 영광이다 정말 영광이다 이 록펠러 강의에 이것 때문에 커뮤니티 탭에 커뮤니티 탭에 이게 오만 리뷰 실화냐 이거 있죠 이 얘기가요 뭣 때문에 나올게 자 알림 보실게요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알림에 펜이 이 동영상을 좋아합니다 조회수가 막 5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게시물로 남겨 펜과 함께 이 순간을 기념하세요 하면 그렇게 아 몰라 안 해 하는 사람이 99%겠지만 1%는 지시에 따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노출 클릭률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 회사가 시켰잖아요 커뮤니티 탭이 조회가 되는 건 물론이겠지만 이 동영상 자체의 노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해보니까 아는 거지 5만 회가 안 돼 본 사람이 이 심정을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냥 제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회사에서 기술평가를 해보니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이런 걸 따라주는 사람이 노출 클릭률이 높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좋다 해보자 그죠 아 네가 시키는 대로 하네 아시겠습니까 대에 들 건 대에 들더라도 시키는 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노출이 많이 돼요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 회사에 그런 그거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다 가난해져야 돼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소득 상한제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반자본주의적인 거니까 한국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탭이라는 것은 보통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됐을 때 일주일 이상 지속할 경우 열어줍니다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커뮤니티 탭은 구독자 전체에게 의무적으로 열람되게 돼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만큼 인디케이터가 많습니다 즉 측정지수가 많다는 거예요 측정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하나하나 보시면서 방송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수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면 평균 하루에 5달러 혹은 하루에 한 3달러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신청해놓고 수익이 승인되는데도 한 2주 걸리고 수익이 어떻게 돼요 100달러를 채워야만 편지가 발송되고 100달러를 넘어야만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4만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3년 누적이 아니라 이거를 못 채워서도 또 수익 신청을 할 때 거절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을 안 지키는 것만 다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더 열쇠라는 얘기죠 그리고 링크를 공유한 게 아니라 두 개는 자기가 크리에이팅한 동영상이 있어야 되고 관행적으로 뭐예요? 법칙은 아닌데 그 두 개는 구독자 수보다는 조회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 이게 파트너로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요런 게 되고요 구독자 수도 20명이 됐네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에 들어가서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의 제가 또 하나의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채널이 뭐냐 제가 참 고마운 채널이 하나 있죠 정말 그 그 뭐야 백희성 강사의 그 채널 중에 또 하나의 채널이 신규 접속자 용인데요 계속해서 나와요 딱 채널 틀면 바로 나와요 왜냐면 이래서 뭐야 자기소개 동영상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너무 길지 않은 걸로 한 일 분에서 이 분 정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삼천 칠백 이십 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십 칠명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게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시크릿 모드로 되고 저희 저 강의에 많이 오신 고승은 기자님이라고 그분이 카메라맨 하시는 서울의 소리라고 제가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백은종 기자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카리스마를 봐도 그렇고 자 모두의 강의 채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1096명입니다 윤문기 운영위원장이 하는 신촌대 프랜차이즈 강의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의 수많은 분들의 학과장님들의 강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렬기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기동영상 여덟 개가 다 누구 거죠 이게 4월 초부터 발생한 현상입니다 기존의 게 다 옛날 게 앞에 있었습니다 다른 학과장님들 거 내 게 심지어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원래 이분이 랭킹 1위였어 임용고시 이런 건 좀 1위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9개가 어느 순간 화가 앞질러가고 이게 지금 2만 8천 회 1만 8천 회 1만 7천 회 1만 3천 회 지금 이게 웬만한 거죠 한 달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저는 조회수가 낮아서 조금 고민했던 동영상이 이거였거든요 신촌대 가라오케 근현대사 남진나훈아와 70년대 조용필과 80년대 이게 거의 남진나훈아와 조용필이 동일한 인기로 올라가고 그래서 요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패티김과 한국 여성가요 이런 뜻 이런 거거든요 몇 천 회 그래서 뭐냐 1위부터 9위까지 윤문기 운영위원장만 아까 스튜디오 베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만 들어갈 수 있죠 그 스튜디오 베타를 들어가 보시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 각 동영상에 요거를 보고 구독했다 이렇게 하면 뭐냐 1096명이었죠 수익기준 넘어섰죠 1096명 원래는 뭐야 120명 이랬어요 거의 100% 이 9개에요 구독자 발생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학과장님들을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도 사실상 제가 제 것인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윤문기 운영위원장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자기도 강사잖아요 자기도 강사지만 다른 강사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그래서 윤문기 운영위원장과 김윤정 원장이 저에게 아주 절대적인 초기 투자자로서의 아주 초조 성공 사례를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본인이 유튜브에 전문가다 아니에요 본인이 유튜브에 전문가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전문가 하면 돼요 내 콘텐츠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콘텐츠니까 사람들이 조회수가 높다 그럼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많은가 보다 그럼 이런 쪽으로 한번 계속 나가보자 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다준다 연구소 채널도 있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께 내세우기가 조금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 한 600명 정도에 불과해서 그냥 1000명 되고 난 뒤에 한번 소개해 그거는 윤문기 운영위원장이 소개하는 게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제 강의가 예 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고런 상황이고 이제 댓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참 이 어째서 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요겁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특강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있죠 이거는 제가 할 때 굉장히 떨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우리 와이프는요 올리기 한 3일 전부터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제 기록적인 악플이 쏟아질 것이다 태극기 부대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할배 할매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시겠습니까 오빠를 가만히 두겠느냐 협박 전화가 들어오면 어떡하고 저번에 코지에도 그렇게 막 전화가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이때 요 두 강의 1부 2부를 할 때요 표정도 보세요 긴장이 아니라 막 신경질을 내고 있잖아 표정이 그죠 만회죠 조회수 저 EBS 아니에요 이 채널이 아 뭐 올리면 만회쯤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주 됐는데 여기도요 6500회 나오죠 자 동영상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1회 1부 2시간짜리를 나눈 거예요 지금 광고가 쉐보레가 뜨죠 그러면은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 논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컨트러버셜 이슈이기 때문에 요런 그 아예 유튜브 차원에서 요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하는데 댓글이 25개다 댓글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금지어는 1400개를 설정했는데 어떤 댓글이 집단지성을 그걸로 뚫고 들어올 것인가 백두혈통을 내가 한번 겪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들어올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백이성강사 아치미스를 요렇게 이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노출률을 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요기에서 제가 너무나 너무나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고 하고 난 뒤에 거의 쓰러질 정도로 하고 났는데 하루 동안 제가 댓글을 못 보겠는데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보더니 오빠 조회수가 2000이 넘어서 처음 6시간 동안 내가 아니 내가 무슨 MBC야 뭐야 내가 이게 뭐하자는 짓이야 이랬는데 이렇게 막 확 올라가요 좋아요 숫자 보시죠 331개 싫어요는요 58개입니다 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신이 내린 빨갱이도 여기에 있던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출애국기에 모세 아시죠 모세 모세가요 출생을 할 때 그 왕이 남자의 애기 다 죽여라는 명령을 내려요 전부 다 죽여 그래가지고 뭐냐면 미리암하고 저거 형하고 이미 컸거든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애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바구니에다가 우리 주몽하고 비슷한 애 바구니에다가 애를 담아가지고 흘려보내요 그 엄마 이름이 요괴벳이에요 이 요괴벳이 노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애기를 엄마가 이렇게 내려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칠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가사에 그 성경 내용 그대로 한 겁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바릅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흘러내린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바구니를 보면서 하염없이 아마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내가 키워야 되는데 당연하지 그건 내가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범죄 사실이 되는 방임 행위하고는 다른 거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얘를 물에다 해서 어떻게 돼 이 물에 떠내려 보내는 행동 자체가 옛날에 길가메시도 이렇고 이런 설화가 많아요 절대권력자가 미신에 의해가지고 태어난 애기 다 죽여라 했는데 한 명 살렸는데 걔가 나중에 구세주가 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얘는 이제 그런 내려보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들 흔들 하는 걸 보면서 뭐냐고 요괴뱃의 마음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연평안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어 그 자기 그 뭐야 하고 같이 늘 댕기는 조찬민가 그 사람이 노래를 정말 잘해요 유튜브에 그 떠 있어요 그건 수익 창출도 안 해 그런 거 갖고는 수익 창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어떤 마음에서 흔들 흔들 간다 그 딱 내 심정인 거야 이 강의가 내 자식이야 자식 사람이 두 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그게 자식이 심정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이 어떤 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가서 여섯 시간 동안 가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심한 사람들이 안 걸리기를 윤봉기 운영위원장이 나에게 의뢰를 해서 한 강의입니다만 내가 정말 이러한 간곡한 기도를 하니 나를 갖다가 좀 해 주셔 댓글 보세요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제가 백강사님 처음 뵈었습니다 귀한 강의 너무 확실하게 하시는군요 님은 이 강의만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김종열이라는 분 나 몰라요 모르는 분이에요 이 분 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시게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 적도 없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없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긴 강의 내용은 안 본다고 하셨습니까 유튜브에 내가 전문가인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유튜브는 그저 청양고추를 썰어 먹어야만 사람들이 본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이 댓글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청양고추 썰어 먹는 걸 보고 이 분이 이런 댓글을 다시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에서 강의를 하고 어떤 마음에서 유튜브에 릴리스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저는 내가 이때까지 마흔아홉 개 동영상 단 것 중에 베스트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강의만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강의를 정말 진심으로 알아주고 이 강사에 처한 불안감 어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내보내는 어떤 마음 지금 이 강의에 이만한 태도 이런 것들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폄하할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그런 게 어떻게 유튜브에서 돼요 라고 지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돼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의를 오히려 모르는 사람 저 멀리 떨어진 사람 그린란드에 사시는 분 라오스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초연결 사회에요 이게 그러니 말과 글의 세상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야 영상이 들어가야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가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나 올릴 수 있거든요 다른 포탈들은요 고르죠 고르잖아요 신청서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야 이건 안 돼 근데 그 안 된다 한 것 중에 혹시 진짜 히트 상품이 있진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트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트러스트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제끼고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뭐 전공했어 그렇죠 몇 살이야 그렇지 않나요 광고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에서 처음엔 뉴스가 뜹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 두 개 있죠 엄청난 내용들을 갖고 있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요 두 개를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튜브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뭘 원하는지 자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좋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좋죠 길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좋죠 환영받는 콘텐츠가 좋죠 그렇죠 시류에 딱 맞춰서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면 그 채널을 얼마나 밀어주고 싶겠어요 유튜브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출했을 때 자꾸 사람들이 길게 봐주고 자꾸 클릭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여글로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래야 된다라니요 자기가 구글 뒷마인드의 심정을 어떻게 압니까 한 개인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작년에 작년에 어떤 유튜버 한 분이 아무나 유튜브 하지 마라 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래도 삼성 출신인데 이러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퇴직금을 갖고 무료 강연회를 막 하면서 구독자를 모았거든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재력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다 클릭할 거 아니에요 조회수 올리는 거예요 그 방송을 바로 광명의 문화 삼류문화 인류학자를 그 표방하면서 하는 그 정의의 김덕배 이야기가 정면으로 저격합니다 그 방송을 왜 작년 6월달에 채널 개설해가지고 6개월 만에 40만 구독자를 모은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정말 말 잘하거든 김덕배 이야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뭐 삼성 나오는 사람만 유튜브 할 것 같으면 내 같은 사람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컴퓨터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네 내보다 구독자 많아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 나는 한번 하면 1시간 반인데 컴퓨터 앞에 딱 넣어놓고 화상캠 캐 놓고요 아 뭐 말 웃기게 잘해요 개그맨 저리 가라해요 완전히 그런데 어떻게 다 뼈가 있어요 동네 양아치들 분석 뭐 이런거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강남에서 맨날 밤 12시 넘어서 택시 잡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 뭐 이런거 삼류문화 인류학자잖아 자기 그 이놈의 김덕배 이야기가 듣고 있으면 나도 쏙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도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김덕배 얘기 듣고 있으면 와 진짜 말 잘한다 내가 빨려 들어가요 그 쯤 되니까 6개월 만에 40만 구독자가 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알고리즘 아까 얘기한 이런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모든 걸 다 합치면 뭐야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와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게 처음부터 그걸 다 파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 선 사람들은 이 채널을 경쟁 채널이다 이걸 죽여야만 내 채널이 산다 어떻게 그렇게 70년대 80년대적인 생각을 해요 여기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 구독자가 유입되면서 자기 채널도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퓨디파이가 방송에 나왔어요 김정화가 방송에 나왔나요 보람튜브가 방송에서 뭘 코너를 진행해요 방탄소년단이 옛날에 빵 뜨기 전까지 방송에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나니까 방송국이 어쩔 수 없이 낸 거죠 방탄소년단의 그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 그렇게 극렬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우습게 알았어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 뭐 이게 이제 옛날 역사로 보면 68년도에 그 무교동 음악 파페 세시봉 있죠 내가 지금 그걸 가라오케 근연대에서 그걸 강의하면서 지금 왔던 청년들에게 그때 그 강의를 들으러 왔던 이름만 알면 여러분도 좀 아는 그 청년들에게 물었어 그때 당시 세시봉 멤버 중에 기타를 전국에서 제일 잘 친다고 자부했었던 함춘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춘호 이 사람은 남진하고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내가 물었어 아니래 다 저 놀랬어요 함춘호가 반주한 거 진짜 많거든요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이런 거 다 함춘호 반주야 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대스타가 곧 조만한 카페 그 사람들하고 뭐 친했겠냐 이게 있는 거예요 딱 구별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식 갖고는 유튜브 못합니다 유튜브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한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진짜로 이제 진짜로 되는 거는 한번 제가 공개 안 하는데 이거 하나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역사 강사인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쭉 살아온 한 3대의 이야기 이런 거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거하고 전체 경제사와 이런 걸 연결시키는 작업을 제가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미시사와 거시사를 한번 연결해 보자 실제로 저에게 아이고 백이성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50대 60대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를 한번 만나 주시면은 제가 스토리를 한번 풀어봤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거 있죠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역사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 뭐랄까 오럴 트래디션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웹툰 웹툰 아주 유명한 그 뭐야 그거 저 미생의 윤태호 작가가 썼던 웹툰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그 웹툰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주인공 가족과 전체 인천상륙작전 6.25 상황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 가족이 어떻게 피해를 보는가 어떻게 이념을 선택하는가 무슨 기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 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송하면 다른 역사 강사들과 상당한 차별성이 계속 주어지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스토리텔링학과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스토리는 기록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토리 할 거면 뭐하러 그런 강좌를 열어요 신촌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험정신이 반영된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짜실 때에 오늘 강의의 목적은 두 개입니다 유튜브라는 게 정확하게 뭐지라고 해서 요번 강의에서 조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번째 저 백이성이라는 사람을 내가 죄송합니다만 멘토로 삼아서 한번 유튜브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의 컨텐츠를 좀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과 함께 좀 상생하는 채널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위 유튜버라는 걸 해가지고 뭐냐면 공식적으로 가입 멤버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이 멤버쉽은 제도만 있지만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저기 다른 채널 가봐도 가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가입되면 뭐가 좋은 건지 잘 몰라 근데 뭐냐면 실제로 가입되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백이성 스쿨이나 유튜브와 함께하는 스쿨 이런 게 될 수는 있겠죠 그거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방금 보시면 라오스 이런 데 많잖아요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학 강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홍보하는 이런 애들이 다 뭐냐면 형 영어 자막이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그럼 아예 차라리 영어로 싹 다 번역시키고 내가 영어로 한번 방송을 해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영어로 강의를 해볼까 내가 그래도 국제학교 선생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욕설과 수익 창출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영어로 이렇게 보세요 우리 잘 모르는 영어 있죠 프로파니티 이거 신성모독이라는 욕설이 말이에요 프로파니티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채널 분석으로 이동해서 사람들이 안 봐요 이거 잘 그래서 계속 뭐냐 구독자 수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계속 그래 총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CPM인가 그게 어떻게 되시죠 광고 노출당 클릭률이 어떻게 되시죠 유튜브 회사에 근무하셨어요 아니 그걸 알아야죠 돈 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클릭률이 높을려면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 클릭을 해줘야 돼요 해외 구독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수익이 빵 떠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달러 넘어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수익 신청에서 승인 난 지 5월 7일날 밤 12시에 수익 신청에서 5월 11일날 딱 4일만에 났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죠 유튜브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채널을 언제 수익 신청하는 거 왜 900명이 넘었는데 왜 안 하지 내가 997명일 때 딱 했어요 그러니까 4일만에 딱 나와요 그리고 신청하는 것도 분야를 뭐 이런 뭐 저기 뭐야 예능 먹방 이런 걸로 하면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뭐야 교육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가 확 줄죠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나쁜 조언을 한 사람도 많았지만 의외로 어떻게 돼요 만난 사람 중에 괜찮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공부해서 다시 질문하면 얘도 아는 거야 오 형님 때문에 알았어요 이런 거 있죠 어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장의민 학과장 같은 경우에요 장의민 학과장이 맨 처음에 이걸 할 때 저를 그만두려고 하는 저를 갖다가 계속 다 잡아주고 범계 큐브에 있는 그 유튜브 그래갖고 이렇게 다 제이민의 문화상담소 하는 거잖아 예 진짜 그래서 내가 참 고마워해요 이제 구독자 수가 제가 더 많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엄련이 추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과의 파트너십은 평생 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우리 저기 그 수익 창출이나 이런 거 다 하는 건 다 좋겠지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명심을 하시고 아 유튜브가 생각보다는 사이언티픽하구나 과학적이구나 대단히 여기도 상당히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장이구나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단순히 영화하면 됩니다 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됩니다 뭐 살 빼면 됩니다 이런 그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동영상도 중요하죠 강아지 동영상도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한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유튜브의 전체 정책과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의 제자도 아라한이라는 애가 있고 그냥 제자가 있어요 아라한이 뭐죠 현장법사가 번역한 게 뭐예요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종합영어가 아니고 성문 성문이 뭐예요 들을 문자예요 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 이 말입니다 부처 제자 중에 부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돼 부처가 이렇다더라 그때는 마이크나 이런 게 없는데 녹음기가 없으니까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렇다던데 라는 사람은 그냥 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어떻게 돼 아라한 모으기 이렇게 내가 한번 이름도 만들어 봤어 그래야 하는데 뭐 그럼 네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해 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지 그래야 이제 말하는 거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장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자외편 외편 외편에 그 제나라 환공이라고 하는 춘추 전국시대의 전국시대의 패자 중에 제1차 뭐 제나라 7개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 제나라 환공이 있는데 이 환공이 전체 7개의 그거였어요 묶음 챔피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보세요 자 국무총리잖아요 국왕이 아니고 국무총리인데 여기에 마차를 이렇게 하나 타고 다녔다고 마차 마차 바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일반 상인들은 마차 바퀴가 요거 밖에 없겠지만 말 그대로 티코겠죠 일반 상인들은 다마스드나 환공쯤 내면 벤틀리 타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깐 촘촘한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이게 진나라 시황제의 그 묘소에서 발견돼가지고 장자가 뭔 얘기했는지 알겠다 장자외편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나라 환공에 얘기를 합니다 환공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당상에 이 당이 무슨 관감당 할 때 당이잖아요 당상과 당하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만약에 정오품을 기준으로 오품 이상은 당상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조정 안에 들어가는 거고 당하관은 어떻게 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당상에 이것도 이제 세계출전이죠 고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당상에 올라옵니다 누가 이 운전기사가 올라와요 마부가 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나라 올라오니 환공이 마부가 올라오고 저기 미쳤나 이라고 보고 있다가 야 너 왜 올라와 사람들이 저런 천한 말이지 마부가 말이야 한 40년 동안 환공에 마찰을 몰았다고 이놈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네 이렇게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이랬더니 죽고 싶나 이러고 당상관들이 그러니까 환공이 자네 왜 그러나 뭘 뭐 뭐 땜에 그러나 아직 나가려면 얼마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논의하시는 거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슨 책을 읽고 있으니까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고전을 읽고 있다 그래 어떻게 얘기합니다 환공이 고전이 뭡니까 성현들의 말씀이다 조금 틀어지죠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현의 말씀이라는 게 그 성현들이 지금 다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성현은 죽었지 그러니까 죽었으니 성현이지 그러니까 에이 그럼 그거는 뭐 별게 아니고 그냥 똥 찌꺼기에 불과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나라 환공이 자기가 직접 칼을 뽑아 들어요 이 새끼가 죽으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딱 갖다 댑니다 죽고 싶어 그리고 칼을 이렇게 봐도 되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가요 이제 나이가 60이어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환공 폐하를 한 한 50년 모시다 보니까 저도 깡이 좀 생겼어요 전쟁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겼잖아요 제가 잘 몰아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생존 안 그래도 이게 미쳤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버릇 없는 놈을 죽여라 죽여라 하고 호위무사들이 전부 다 칼 그다라 우리가 베겠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동안 같이 있었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맞으면 묻는다 왜 똥 찌꺼기라고 했느냐 밝히지 못하면 너희 이 자리에서 바로 목이 달아날 것이다 제가요 한 4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이 참 대우도 좋고 좋아서 우리 아들한테 이걸 상속을 좀 시켜주려고 우리 아들이 뭐 신분에 그게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좋은 직업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가르쳤어요 마찰을 뭐 어떤 말을 하고 말을 어떻게 고르고 뭐 어쩌고 이게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자 이렇게 본다 오른쪽 우회전 할 때는 어떻게 좌회전 할 때는 어떻게 빨리 달릴 때는 어떻게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1년에 다 끝났대요 자기의 그런 특수한 과외 기법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래 죽었다 깨나도 요거 있죠 중심축 요거를 어떻게 제대로 잘 끼우느냐를 가지고 안 돼서 조금만 빡빡하게 하면 어떻게 돼 말이 움직이질 않아 조금 느슨하게 가면요 말이 날아가 버려 그러면 황공이 어떻게 타고 가요 이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딱 맞춤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가르친 지 20년 동안인데 아직도 제가 몰고 있습니다 황공 날이 이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진짜로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고전이라는 것도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가가지고 네가 진짜로 내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내가 물어보겠는데 죽었다면 책으로 그게 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걸 책으로 썼겠어요 그러니 이 책은 내 아들이 배운 1년 동안의 그런 거하고 다를 게 뭐예요 이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공이 그래서 제가 똥찌꺼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황공 폐하 정도의 실력이라면 저런 걸 한 30번 읽었을 텐데 어차피 1년 해가지고 황공 30번 읽는다고 새로운 뜻이 나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공이 어떻게 돼요 칼을 내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신하들을 보고 이놈의 새끼들 니들은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내한테 해준 적이 있느냐 일개 마부가 목숨을 걸고 이런 소리를 내한테 한다 아시겠죠 이게 장자의 반지성주의가 아니고요 초지성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자의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장자라고 하는 거는 자고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윤리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왜 한 줌 늘어지게 잤더니 꿈에 나비가 나타나서 춤을 췄는데 깨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입니다 나비가 내가 된 건지 내가 나비가 된 건지 그거는 그냥 내 글자로 얘기하면 비몽사몽이라는 얘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왜 물화일체의 증거가 됩니까 정작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 안 그렇습니까 장자가 이런 거를 가르치고 싶었을 거라고 유튜브를 임하시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함께 모여서 집단지성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을 이루어야만 없었던 아이디어도 나오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이상한 심리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해갖고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서 전문가한테 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야 나를 주저앉히는 조언들이잖아요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네가 잘하는 그건 누가 보겠냐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그 사람들 다 내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내보다 구독자가 다 뒤졌거든요 한마디도 못해요 왜 그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 하필 윤봉기가 나를 여기에 세웠겠어요 제가 지금 역사 얘기, 종교 이야기, 고전 이야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이거 강의하면서도 많은 유튜버 테크들이 어떻게 돼요 역사 종교 철학 뭐 이런 문학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하나도 관련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관련이 없냐고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진짜 하나도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컴맹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역사 얘기 듣는데 여러분들 황당한 얘기 하나라도 있으세요? 아 저 사람 저런 거하고 연기를 시키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